문화체육관광부가 4개 분야에서 29곳을 선정한 지역특화관광자원에 도내 5개 관광지가 포함됐습니다. 원주의 성황림은 전남 보성의 차밭 등 전국 11곳과 함께 생태테마관광자원으로 선정됐고, 횡성의 호수길은 기존의 노후된 관광시설을 재생한 5곳 가운데 하나로 뽑혔습니다. 또 산악자장과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원주 MTB파크가 레저스포츠관광사업지가 됐으며, 강릉과 정선에서도 각각 한 곳씩 선정됐습니다. 선정지에는 앞으로 콘텐츠 개발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상담과 홍보 등이 지원됩니다.